V-Ray 렌더 기본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하실 때 좀 막연 하실 거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그래서 이전 영상들에서 V-Ray 기본 설정들에 대해서 얘기는 좀 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그 스케치업 베이직 책을 좀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V-Ray 버전 4.0 V-Ray 버전을 맞춰 가지고 렌더 세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본 설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재질이랑 조명 빼고요. 여기 V-Ray 어셋 에디터의 톱니바퀴 모양에서 톱니바퀴 모양 톱니바퀴 모양에서의 세팅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 볼건데 설명보다는 그냥 한번 어떤 세팅을 하고 렌더를 하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그 되돌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렌더를 세팅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초기 값으로 되돌리는 건데 일단 이걸 한번 눌러줍니다. 그 눌러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가끔 렌더를 세팅을 뭘 이렇게 만지고 나서 저장을 하잖아요. 또는 이제 어떤 스케쳐 파일을 누군가 친구나 아니면 어디서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V-Ray가 세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걸 되돌리기를 한번 해서 리셋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리셋을 한번 해주셔야 혹시나 모르는 내가 모르는 세팅이 초기화 되기 때문에 리셋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뭘 세팅을 하다가 잘 안되면 그냥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서 다시 세팅을 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팅을 해보면 일단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가서 여기 보면은 그 brute force라고 돼 있는 거를 이리디언스 맵으로 바꿔 줄게요. 이리디언스 맵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조금 보시면 네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 세팅인데 이걸 눌러서 메뉴를 조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이 메뉴를 세부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앰비언트 어큘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혹시 체크를 해서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레디우스 그 다음에 어큘레이션 어마운트 이건 일단은 그냥 두고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여기 수치를 그냥 바꾸죠. 여기는 레디우스는 20으로 두고요. 어큘레이션 어마운트 값은 네 이거는 그냥 놔둘게요. 이 두 개의 수치는 그 렌더링 해상도 그러니까 렌더 아웃풋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꿔 줘야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미지 이미지 비율은 1200 그 다음에 아 여기서 그 어스펙트레스티어 이 비율 해상도 이 비율을 음 뭐로 하냐면 네 매치 뷰 폴트로 해줍니다. 매치 뷰 폴트로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비율을 1200으로 맞출게요. 자 매치 뷰 폴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여기서부터 여기 화면 있죠. 네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금 이 크기 이 비례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200으로 맞추니까 여기서부터 이 세로 비율을 어 이제 700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숫자가 딱 떨어져서 그런데 아마 이거 숫자는 그 각자 가지고 이게 쓰시는 모니터의 크기라던가 모니터의 비례에 따라서 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으로 놓고 매치 뷰 폴트 700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1200으로 놓으면 700이 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해서 어 요거까지 해봤고요. 어 그리고 어 렌더링을 해 볼게요. 렌더를 시작을 하면 네 이렇게 렌더 창이 열리고 렌더가 시작이 되겠죠. 자 지금 좀 전에 이렇게 여기 이 모래같이 생긴 렌더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네모칸이 막 움직이면서 렌더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렌더 방식이 이 두 가지인데 그게 이제 이 프라이머리 레이 세컨드레이 레이 세컨드리 레이 요게 그 이리디언스 맵과 라이트 캐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어 좀 전에 라이트 캐시는 아까 모래 같은 거였고 이리디언스 맵이 아까 네모처럼 이렇게 다다닥 지나가는 어 뭐 그런 렌더들 어 그런 음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렌더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요거 이리디언스 맵을 그 프롤스 로 바꾸면 그 렌더들이 이제 바뀌어요. 보시면 자 어쨌든 렌더는 다 끝났습니다. 어 그 세팅에 따라서 아까 바뀐다는 건데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을 그 하고 라이트 캐시로 한 상태에서 렌더를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면은 네 여기서 보면 어 렌더가 끝났고 렌더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쇼 컬렉션 컨트롤서가 있는데 요걸 열어주면 이렇게 이제 컨트롤 박스가 하나 더 열려요. 메뉴가 여기서 보면 익스포저가 체크되어 있는데 요걸 체크를 한번 열어 볼게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익스포저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이런 형태로 어 렌더가 끝납니다. 자 요걸 체크를 이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3 그 다음에 0.5 0 이런 수치로 지금 체크가 돼 있는데 수치가 입력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입력된 수치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어 렌더링의 밝기 라던가 이런 것들이 변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이 하이라이트 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원래 원래 초기 값이 1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밝은 부분의 영역이 이렇게 하얗게 타버려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놓는 것 보다는 0.5 네 이렇게 정도 놓는게 좋더라구요. 아니면은 이제 0으로 낮추게 되면은 어 렌더링이 여기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어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rgb 값이 이제 분포하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이 하이라이트 번을 0이 아니라 1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한 이쯤에 이게 여기 지금 1이라고 돼 있는게 여기쯤 형성되고 이 넘어가는 그 영역에 색깔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보다 더 밝은 색들은 그냥 다 하얗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버렸다고 얘기하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날라가 버렸잖아요. 여기 있는 색감이 근데 이 부분을 0으로 이렇게 맞춰 주면 다 그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밝은 영역이 이제 흰색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 색깔들을 차츰 차츰 그거보다 좀 어두운 색깔로 그러니까 덜 밝은 색깔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색깔을 그래서 타버리지 않고 거기에도 색깔의 미세한 변화들이 다 표현이 되긴 해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컨트라스트는 좀 약해지는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거 조절해 보시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다 날라가니까 여기 색깔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안 보이죠. 그런데 하이라이트 범을 낮춰 줌으로 해서 바깥에 디테일들이 다 살아났죠. 네. 이런 것들은 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네. 이 옵션을 체크해 가지고 그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러 보정을 네. 지금 좀 전에 저도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보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도 보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파란색 노란색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채도랑 이런 것들도 보정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건 이제 포토샵에 가져가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네. 그쵸? 네. 컬러 바란스, 레벨, 커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건 포토샵에 가져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익스포저 수치나 이런 것들은 그 렌더가 걸린 상태에서 조절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까지 체크해서 보정을 하는 것이 렌더링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렌더를 다 걸었을 때 이걸 꼭 보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포토샵에 가져가서 렌더 조절하는 거는 이 하이라이트 번 같은 것들을 내가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하이라이트 번은 왜냐하면 색깔이 다 날아가 버린 상태로 저장이 되잖아요. jpg나 png로 저장하실 텐데 그렇게 저장하면 색깔이 다 날아가고 여기 안에 내부의 색깔들이 다 날아가요. 네. 얘가 더 여기가 더 좋겠죠. 이거 포토샵에 가가지고 아무리 하이라이트 번 이런 거 익스포저 값 조절해도 이 뒤에 있는 배경 색깔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색깔이 이렇게 해서 저장되는 순간 여기는 그냥 하얀색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포토샵에 가져가도 안쪽에 있었던 원래 색깔 이거를 찾아 주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죠. 데이터 정보 값이. 근데 그 렌더를 건 상태에서 바로는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이 값이.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이 값. 이거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기억해서 저장하시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보정을 해서 가주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장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거를 그 다시 보정을 한번 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렌더가 다 됐을 때 그 렌더가 다 됐을 때 여기 보면 저장을 하잖아요. 이거를 저장을 할 때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이게 png가 아니고 vray 이미지 파일이라고 있죠. 이걸로 저장을 하셔서 이걸로 저장을 하셔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로드 이미지 이걸로 이미지를 열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조정을 하는 값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를 기본 렌더 세팅을 좀 해서 렌더를 해 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무슨 세팅이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면 이리디언스 맵을 원래 상태로 한번 렌더를 해 볼게요. Brute false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Brute false 그래서 렌더를 해 보면 이거를 키고 제가 반절만 렌더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렌더를 해 보면 이건 같죠? 똑같죠? 근데 반번에 어떻게 돼요? 그 사각형 네모가 없어지고 그런 렌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노이즈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상태로 해서 렌더가 계속 되고 있어요. 보시면 렌더가 어디까지 되나 봅시다. 이제 피니쉬 렌더가 끝났죠? 끝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노이즈가 많아요. 여기는 노이즈가 없어졌는데 그쵸? 이리디언스 맵하고 이게 이리디언스 맵 그쵸? 여기는 Brute false 두 개는 이렇게 이제 렌더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고 얘는 노이즈가 심하고 얘는 노이즈가 심하지 않습니다. 음... 근데 두 개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 당연히 누가 이리디언스 맵을 쓰지 Brute false를 쓰겠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노이즈가 심해서 이 이미지는 거의 사용을 안 할 텐데 이게 렌더가 빠른 거예요. 그냥 이리디언스 맵이 Brute false도 그리고 여기 보면 퀄리티 노이즈 리밋이라고 돼 있죠? 이 노이즈 리밋을 수치를 더 줄여주면 0.01 이렇게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노이즈 리밋을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5에서 0.1이 됐으니까 아주 많이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한... 네... 50분의 1이 되나요? 50분의 1? 그러니까 0.5가 10분의 1인데 여기서 더 더 주려고 준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렌더를 해보면 렌더 시간은 이제 되게 길어져요. 엄청 길어지는데 두 개의 차이점을 이제 비교해 보려고 렌더를 한 거니까 렌더를 그때로 놔두면 노이즈도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퀄리티가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이 아니고 렌더를 다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그 텍스처의 디테일이나 네... 아이고... 네... 텍스처의 디테일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처에 여기 보여지는 이 이미지 여기 두 개가 나중에 나중에 보시면 어... 여기가 좀 더 선명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조금 약간 뭉개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약간 색을 서로 뭉개는 것 같아요. 이 리디언스맵은 근데 브루펄스는 그렇게 뭉개지 않고 꼼꼼하게 계산을 해 주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렌더가 한참 걸리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노이즈나 이런 것들 많이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조금 아까 앞서 했던 것보다 많이 사라졌죠. 그래도 이제 여기 이렇게 어... 이렇게 깨끗한 거랑 좀 다른데 이게 되게 이게 좀 나중에 렌더를 해 보시면 알긴 아는데 여기 잘 보면 얼룩얼룩해요. 여기 보면 이게 색깔이 이렇게 쭉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이거 얼룩얼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뭔가 조금 깔끔하게 쭉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얼룩얼룩한 느낌 나요. 근데 여기는 보면 여기 보면 노이즈는 있지만 색깔이 얼룩얼룩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색깔 변화를 보면 되게 이제 그라데이션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살짝살짝 얼룩얼룩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것도 어... 네. 당연히 노이즈 리밋을 풀폴스도 이리디언스 맵으로 바꾸면 이런 노이즈 여기 지금 있는 노이즈 있죠. 이런 거 이런 노이즈는 없어지는 건 없어져요. 없어지긴 하는데 네. 설명드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얼룩얼룩한 느낌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앰비언트 오큘루션이 뭐냐면 앰비언트 오큘루션 그 A5라고 하기도 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이제 약간 페이크예요. 약간 약간의 속임수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모서리 부분 네. 모서리 부분을 임의로 이렇게 좀 어둡게 해주는 게 앰비언트 오큘루션의 어떤 특징이에요. 앰비언트 오큘루션을 그럼 이제 앰비언트 오큘루션이 적용 안된 걸 렌더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렌더는 좀 멈출게요. 그래서 스탑 렌더를 여기 한번 눌러줍니다. 렌더가 멈췄죠. 자 이번에는 이걸 풀고 다시 아 다시 눌러서 이제 윗부분 위쪽 부분을 이렇게 렌더를 해 볼게요. 음 렌더를 자 렌더를 할 때 앰비언트 오큘루션을 꺼 볼게요. 자 끄고 렌더를 해 봅니다. 자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네 이 경계가 되게 흐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네 이게 그 불폴스는 조금 더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경계를 이렇게 좀 찾아 주거든요. 불폴스는 근데 이게 끌게요. 네 여기 보면 이리디언스 맵을 체크를 한 다음에 렌더를 해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뭉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조금 어색하죠? 이게 이제 일부러 조금 이제 렌더 하면서 이게 좀 어색해요. 여기 부분이 멀리서 보면은 좀 흐리멍텅해 보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색깔도 좀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있는 게 좀 더 입체감이 잘 삽니다. 있는 게 그래서 나중에 이런 디테일들 묘사도 마찬가지인 게 멈춰볼게요. 멈춰보고 그리고 컬러를 제가 Material Override 해서 이걸 한 다음에 렌더 전체 렌더를 다시 해 볼게요. Material Override 를 하면 색깔을 회색으로 여기 보시면 이거 지정한 회색으로 다 같은 색깔로 만들어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표현된 이 느낌 여기 이거랑 Stop을 하고 이렇게 해보고 렌더를 해 볼게요. 다시 Ambient Collusion 그 다음에 렌더 조금 더 낫다 보면 네, 이런 데 이렇게 양감들이 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찾아지는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데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네 이런 양감들이 생겨요 여기는 좀 약간 약하죠 근데 여기는 네 그래서 앰비언트 오큘러션을 체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런데 보시면 보면 좀 어색하죠 근데 얘는 끝에 가면 요기들은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잡아 주는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앰비언트 오큘러션은 이런 거구요 근데 앰비언트 오큘러션의 이 레디우스 값은 이 레디우스 값은 뭐냐면 이제 레디우스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얼만큼 퍼지는지에요 이 색깔이 그래서 얘를 줄여 주면 얘를 뭐 1 이렇게 놓고 이거는 이제 그 진하기 입니다 어느 정도의 강도인가 진하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를 2로 해버리면 더 진해지겠죠 여기가 진해져요 색깔이 선이 그쵸 보이세요 왜 선이 거의 생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앰비언트 오큘러션 에 대해서 좀 알아봤구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랜더 기본 세팅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 그 이제 그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쓰는 세팅은 이렇게 해요 렌더링을 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자 첫번째 리벌트 해주고요 그럼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여기 있는 이 값도 체크가 해제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요거 창도 안 열려 있고 얘도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자 그리고 머트리얼 오버라이드는 당연히 체크 해제되어 있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세팅을 하는데 렌더를 렌더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는 사실은 네 그냥 얘를 써요 기본 세팅으로 블루 폴스도 안 바꾸고 이렇게 렌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노이즈들이 이제 보이겠죠 그쵸 그럴 때 처음에는 테스트 용도로는 뭘로 하냐면 여기 보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가서 블루 폴스를 이리디언스 맵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옵션 열어서 앰비언트 오큘레이션을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앰비언트 값을 20 정도로 바꿔주고 렌더를 하죠 그러면 렌더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로 렌더가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 렌더고 어느 정도 그 재질이랑 조명 세팅이 됐다 물론 이제 렌더가 다 된 다음에 익스포저 값까지 체크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3 이상 커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익스포저가 너무 커지는 건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이 퀄리티를 그냥 저는 뭐 좀 그 렌더 세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 이런 수치값들을 조절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렌더를 이걸 얼만큼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 별도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미디언 값을 그냥 저는 그냥 베리하이로 놔요 베리하이로 놓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노이즈 제가 설명드렸던 값 중에 노이즈 값이 하나 변하잖아요 이 값이 나머지도 같이 변하긴 하지만 노이즈 값이 변해요 노이즈 값이 변하는데 이 노이즈 값이 이 렌더의 속도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베리하이로 놓고 제가 아까 세팅했을 때는 0.001이었죠 이거보다 베리하이보다도 더 세밀하게 제가 렌더 세팅을 했던 거예요 노이즈 리밋을 그런 다음에 이 타임 리밋 있잖아요 이걸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타임 리밋을 체크한 다음에 이거를 원하시는 시간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분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저는 2시간 120분이죠 이렇게 해놓고 2시간 동안 렌더 할 만큼 해라 라는 뜻이에요 저는 2시간 동안 렌더 한 다음에 멈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 세이브 이미지로 이걸 체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경로를 저장하고 해놓으면 2시간 뒤에 렌더가 끝나면 바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예전에 했더니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안 하고 그냥 노이즈 리밋 이렇게 5로 해놓고 0.00으로 해놓고 120분 해놓으면 컴퓨터 알아서 2시간 뒤에는 렌더를 다 하고 멈춥니다 물론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계속 렌더를 해요 며칠을 렌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컴퓨터가 계속 과부하된 상태로 계속 렌더가 되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시간을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한 3시간 정도까지 저는 180분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미지 하나를 3시간 정도로 렌더를 하고 멈추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세팅 값을 어쩌고저쩌고 다 기억하시는 것보다 노이즈 리밋 하나 줄여주면 렌더 퀄리티가 많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저분한 노이즈들이 보이시죠 이런 거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으로 저는 컨트롤을 한다 베리 하이로 놓고 시간 컨트롤 해주시면 최상으로 렌더를 해주고 그 정도 값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안 쓰고 이거 뭐 세부 설정을 하는 걸 기억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렌더라는 게 Vray나 이런 데서 계속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값이라는 건 연구된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서 노이즈를 줄이고 퀄리티도 더 좋고 시간도 빠르고 이러면 좋긴 한데 문제는 그게 케이스마다 다 그렇다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값을 신뢰를 합니다 이 베리 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래서 그 값을 알아봤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리디언스 맵도 안 쓰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해요 아주 기초적이고 처음에 하면 저는 그냥 베리 하이로 놓고 마지막에 렌더 마지막에 퀄리티로 놓을 때 이 프로펄스를 하고요 노이즈림이 또 0.5 아니고 0.001로 하고 최종 퀄리티는 얘 체크한 다음에 역시 120분 180분 이런 식으로 놔줍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비율만 내가 원하는 해상도 2400 정도는 써야죠 이렇게 해 놓고 다른 거 안 만집니다 앰비언트 어클리션도 안 만지고 다 안 만져요 그냥 이렇게 해서 렌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2400 이렇게 해서 렌더가 되는데 그냥 이대로 해 놓고 그냥 딴 거 하거나 포토샵 리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밤이면 자고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거 세팅값 조절해서 노이즈를 하나 줄이고 렌더 다시 하고 뭐 이러느니 이 세팅 저는 이게 최상의 세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렌더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 렌더가 이 V-Ray 기본 설정에서는 설정에서는 이게 최상 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팅은 사실 이 조명이랑 재질에다가 시간을 할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세팅은 만지면 만질수록 뭐 약간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기본 세팅은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고 나중에 뭐 디노이저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써도 노이즈를 뭉개 버리지 그러면 뭉개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텍스처가 뭉개져요 텍스처 여기 보시면 텍스처들이 이렇게 디테일한 무늬들이 있잖아요 이런 무늬들 이런 것들이 뭉개지더라고요 뭉개져 버리면은 또 이 사실감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디노이저 이런 거 저는 쓰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그 채널 렌더 옵션이 있는데 그것만 좀 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렌더 채널이 있어요 여기 지금 렌더되는 예전에는 채널이었는데 제가 보면 여기 렌더 엘리먼트라고 되어있죠 여기에 없고 여기 렌더 엘리먼트 그래서 이 렌더 엘리먼트를 좀 잘 활용하시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거 렌더 엘리먼트에 가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네 디노이저는 저는 잘 사용을 아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은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바이머먼트 인바이머먼트 하고 이거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설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제 렌더를 해보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빛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 기본 설정에서 이 인바이머먼트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인바이로먼트를 좀 알아볼게요 인바이로먼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바이로먼트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기본 세팅을 다시 되돌려서 한번 뒤돌리 주고 이미지 비율만 이렇게 바꿔 줄게요 그리고 우리 했던 기본 세팅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리디언스 맵 그 다음에 앰비언트 어큘루션 체크해 주고요 이거 대략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매치 볼트로 올게요 자 근데 이제 엔바이로먼트 여기서 렌더를 하면 이렇게 조명이 아 조명이 아니죠 외부 햇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렌더가 되겠죠 근데 이 상태로는 그 인바이로먼트 얘가 가지는 영향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태양을 일단 꺼 볼게요 인바이로먼트에서 태양 자 여기 보면 조명 여기 보이죠 라이트를 켜고 써니 보여요 태양을 클릭해 보면 여기 이제 세부 옵션이 바뀌죠 자 요 그림자거든요 썬을 여기 보면 이 버튼을 누르 여기 버튼 스위치를 누르던가 아니면 요기 요거 아이콘을 누르면 태양이 꺼집니다 그리고 렌더를 해 볼게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파랗게 되고 아까 그림자가 없어졌죠 이게 이제 인바이로먼트의 효과에요 인바이로먼트 그러면 이 인바이로먼트 도대체 뭘로 체크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지금 보면 이건 맵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근데 여기 클릭해 봐야 돼요 여기 파랗게 보이면 이걸 클릭해 보고 세부 옵션을 보면 지금 인바이로먼트 스카이 라는 애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바이로먼트 스카이 인바이로먼트 스카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얘가 원 역할을 하는 엔진은 여기 있는 이 설정들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좀 쉽지 어 그 내용이 어렵고 이게 인바이로먼트가 어떤 세팅이냐면 여기 보면 그 네 여기 보면 섀도우 시스템 있죠 V-ray에 섀도우 시스템 얘랑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후 1시 30분이라 되는데 여기를 3시로 바꿔 볼게요 3시 네 3시 4시 여기 그림자가 바뀌죠 이렇게 네 4시 30분 4시 30분 이라고 놨는데 렌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익스포저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렌더가 돼요 그러니까 태양빛은 없고 그냥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빛만 있는 상태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익스포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 계시고요 네 어두우면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4시 30분으로 됐죠 렌더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4시 30분에 걸맞는 노을 지는 배경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텍스 엔바이런트 스카이라는 애는 뭐냐면 그 시간에 따른 V-ray 스케치업에서 이 섀도우 시스템에서 이 시간에 따른 그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낮이니까 푸른빛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오후 늦은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노을 지는 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도 보면 얘네들이 그림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애가 여기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엔바이런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태양광을 다시 한번 켜보고 렌더를 해 볼게요 얘를 킬게요 킨 다음에 렌더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가 되죠 이제는 이제 그림자가 이 뚜렷한 햇빛의 그림자가 나타나죠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부 설정을 볼게요 네 태양을 선택을 하고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랑 사이즈 멀티플라이어 이 두 가지만 볼 건데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는 빛의 색이니까 네 배치 색이니까 5로 하면 이렇게 밝게 렌더가 되는데 사실 태양을 이렇게 밝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값을 설명을 드리느라고 하는 거니까 5로 놓고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변해요 밝아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림자의 선명도 인데 얘를 20으로 바꿔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보이세요 여기 흐려진 거 여기가 흐려지죠 200으로 놓으면 이렇게 돼요 햇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되게 흐리게 들어오죠 렌더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렇게 나와요 외부에서 햇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주 흐리게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시간대를 제가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를 2시 2시 바꾸면 30분도 00 해서 2시로 바꿀게요 자 여기에 있는 그림자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여기 보시면 그림자들이 여기 이렇게 싹 나타났다가 바로바로 다 사라지죠 그림자들이 여기 있다가 그림자들이 다 사라져요 여기도 그림자가 싹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되게 빛이 자연스럽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되게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물론 이제 익스포저도 체크되어 있고 지금 익스포저도 체크되어 있고 선의 인텐시티 멀티플라이를까지 높여줘서 밝긴 한데 여기서 볼 거는 아까처럼 그림자가 선명하지가 않아서 인테리어 내부 렌더에서 사실 외부에서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조금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빛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원래대로 놔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이미지가 선명하잖아요 렌더를 해보면 어떤 연출의 느낌은 있는데 이 빛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의 어떤 디자인들은 좀 덜 보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강하면 이렇게 진하고 강하면 조금 좀 전처럼 보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림자가 이렇게 선명한데 이 부분만 조금 덜 선명하게 해 주려면 아까 200 보다는 10 정도 이렇게 해주면 렌더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약간 좀 흐려졌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흐려지는 거 그래서 공간의 깊이감도 느껴지고 아까처럼 그림자가 너무 선명해서 생기는 어떤 강렬함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조금 자연스러워 지는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텐시티 값은 안 만지셔도 되는데 이거는 1로 두시고요 왜냐하면 익스포저에서 조절하면 되고요 이거는 사이즈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그리고 이제 인텐시티 값은 또 안 만지셔도 된다고 자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면 나중에 그 노출 값을 카메라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이 부분 익스포저 밸류 이 부분을 조절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여기 조명에서 인텐시티 보다는 사이즈만 조절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그림자의 자연스러운 이런 느낌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Environment, 그 다음에 태양 세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 세팅, 기본 세팅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신 거예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